인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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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저번에 출연했던 부부같으신데 네 맞아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오늘은 굉장히 눈으로 눈빛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목걸이 역방향 커플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실버의 티비를 통해서 아직 더욱더 구독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한번 했네요 네 그러셨길 바랍니다 갈수록 옷들이 좀 많이 환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표정도 더 밝아지신 것 같고 정말 네 저번에 출연을 하시고 뭔가 조금 더 대화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셨겠죠 아 좋은 현상이 있었어요 네 회원분들이 더 많이 오신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계 댄스 멤버 클럽의 효과죠 네 좋은 현상이네요 브루스의 지그재그 하다가 역방향으로 돌려줬습니다 갈까 말까 동작도 보여주시고 네 순간 타닥 이렇게 타닥 하시네요 네 갈까 말까 스타벤고 그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춤을 추고 계세요 네 그 춤 동작을 보면 굉장히 그 아이고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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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동작이에요 힙을 한번 때리셨어요 아 방금 했던 동작을 보려면 본방사수 네 재방송 퀴스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실버 ATV 프로그램 다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자 사교댄스 멤버 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실버 ATV에서 사교댄스 멤버 클럽 하면서요 사교댄스가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무궁한 발전을 하시면 기원합니다 네 아 인구부부라는 그 말씀이 참 잘 어울리시는 두 분의 무대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모던 댄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루스 음악에 맞춰진 네 아무래도 그 양주시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댄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양주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표착장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의상, 표정, 춤 사이 사교댄스의 품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 세계춤이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춤이라는 것을 실버 ITV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더 함더한턴 역방향 퍼트까지 아주 멋지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운영해보지도ept 네 더icle 아주 우아한 백조가 있다면 또 흑조도 있잖아요.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흑조. 흑조는 왠지 더 고급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압목들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쓰리차차차 전진샷새 지그재그까지 아주 부드럽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엄더한턴 옆방향 엄더한턴 춤을 추실 때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선생님들은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론 공부도 따로 하시나요? 그럼요. 이론이 없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교본도 있어요? 네 교재도 있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대한민국 통합센스 교본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부하지 않으면 레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시겠네요. 용어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아요. 특히 유튜브나 TV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우아한 강무리의 흑조 두 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두 분 두 분의 아름답고 아주 품격 있고 멋진 시원회의 무대까지 만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